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자 Part 4 세 질문 남았는데요 자 끝까지 잘 마무리 해보시죠 77, 78, 79 자 부터 시작합니다 77번 What does Deluxe Home and Garden Outlets sell? 자 Deluxe Home이라는 이제 그 이 업체명 안에서 약간 뭐 힌트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자 무엇을 판매하는 회사인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78문에 What is being announced? 안내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발표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질문에 특정 정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순서상 이렇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로 단서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것이 거의 들어 맞아요 그런 걸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79번에 What is said about refunds? 환불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자 이건 특정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자 들어보죠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Deluxe Home and Garden Outlets에 오신 샵벌들에게 쇼핑객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Our recently advertised weekend super sale will begin in less than 10 minutes right here in this store right here in this store 이 상점에서 이 가게에서 10분도 안 돼서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미리 광고를 해놨는데 그것이 이제 시작을 막 하려고 하는 상황이네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Our recently advertised weekend super sale will begin in less than 10 minutes right here in this store 하고 We have deals on everything from flooring to electrical supplies all under one roof We have deals on everything from We have deals on everything Deal이라는 건 거래인데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제공한 할인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from flooring to flooring 바닥 flooring to electrical supplies electrical supplies 전기, 용품들, 비품들 all under one roof all under one roof 우리도 뭐 한 지붕 아래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 상점 안에 굉장히 다양한 거 바닥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electrical supplies 전기 관련된 그런 어떤 비품들 같은 것도 물품들도 전부 다 저희가 특별히 할인가로 Super sale에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Take advantage of these amazing deals Take advantage of these amazing deals 이 아주 놀라운 거래를 꼭 이용하세요 Take advantage of 그리고 Save big on all your home improvement needs this weekend only Save big on 뭐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절약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All your home improvement needs 결정적이죠 집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것 집 개선 주거 개선 자 거기에 모든 필요한 용품들은 뭐 집을 개선하는 데 용품이 여러 가지 얘기했죠 뭐 바닥재를 바꿀 수도 있고 전기모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거 개선 어떤 상품을 파는 것 그런 거를 이제 home improvement supplies 그런 용품들 전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77번이 D번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말에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nnounce 되고 있는 것이 뭐예요 거기에는 super sale이죠 사실은 그거를 약간 paraphrasing해서 78번 C번에 price reductions 가격 인하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모든 판매는 최종적이에요 환불이나 교환은 and refunds or exchanges will not be allowed on any super sale items 자 will not be allowed on any super sale items 이 super sale에서 판매된 물품에서는 교환이나 혹은 refunds 환불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할인 품목은 이제 다시 환불을 바꿔서 이럴 수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는데 자 그래서 해석을 잘 해보시면 79번 C번에 they will not be given on some purchases 왜 some purchases로 제한했을까요 할인 품목 전 품목에 할인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 super sale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super sale에서 거래되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 되는 거니까 그것을 some purchases라고 한 거죠 몇몇 구매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 된다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였습니다 정답이 79번 C번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할인 행사에 대한 광고 안내 아니 저 광고 글이었습니다 자 77, 78, 79 자 그럼 전체 담화 내용 다시 한번 듣고 마무리 해보세요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보죠 자 다음 질문으로 가보죠 80, 81, 82입니다 자 weather forecast 자 일기이버 였고요 자 what is predicted for Thursday 자 Thursday 예상되니까 날씨를 묻는 거죠 그리고 이제 fog, rain, sun, snow가 나왔는데요 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주 구체적인 특정 정보를 묻고 있었습니다 when is the music festival scheduled to begin? 자 그 다음에 음악 축제, 음악제가 언제 시작될 예정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아주 구체적인 특정 정보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순서대로 답의 단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82번에 what are people advised to do 자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 사람이 어떤 조언을 받느냐니까요 자 들어보죠 자 캘리포니아 weather service 이렇게 나와요 자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weather service 자 일기이버를 이제 알려드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듣기가 쉽지 않네요 자 Southern California has issued 자 어떤 주의보, 경보, 발령이라고 할 때 해당되는 것이 발급, 발령, 이슈죠 그리고 주의보는 watch 라고 하고 경보는 warning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보면 Southern California has issued a tornado warning 자 tornado warning tornado, 자 경보를 발령했어요 for all of the inland areas all of the inland areas, 내륙의 모든 지역 until the end of Thursday night 자 목요일 밤까지 tornado warning 이제 경보를 발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Gale force winds 자 Gale force winds 바람인데요 자 Gale이라는 것이 강풍이에요 그 다음에 강풍의 힘의 wind니까 이것도 그냥 Gale force wind도 역시 강풍입니다 강풍 Gale force winds, strong rain strong rain, 비도 많이 오죠 자 그 다음에 even hail 우박이죠 are predicted overnight 밤새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80번에 쭉 봤을 때 해당되는 것은 rain 밖에 없죠 아마 fog, 안개나 sun, snow 같은 건 이제 얘기가 없었으니까요 80번에 B번이 되겠습니다 목요일 거니까 밤까지 계속 된다 보니까 목요일에는 이런 날씨가 있을 거라고 보는 게 맞죠 80번 먼저 해결하고요 자 그 다음에 These warnings will be lifted before the start of the weekend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se warnings will be lifted 자 lift음을 들다 할 뜻도 있습니다만 1월째 발령했던 것을 해제하다 풀다 이런 거죠 lift 자 이 경보가 해제될 것인데 다시 한 번요 These warnings will be lifted before the start of the weekend 자 before the start of the weekend 주말 시작 전에 해제될 거예요 And the big music festival that's 나오네요 And the big music festival And the big music festival that starts this Friday 자 that starts this Friday 이번 금요일에 시작하는 큰 음악제 자 81번에 그렇죠 다시 한 번 뒤에까지 보죠 And the big music festival that starts this Friday afternoon afternoon까지 자 그래서 81번 정확하게 A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Friday 오후에 금요일 오후에 시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Emergency officials advise that all citizens stay Emergency officials 자 비상 대책을 해주는 그런 관련된 공무원 이분들이 Advise all citizens 모든 시민들에게 Stay indoors 실내에 있을 것을 조언했어요 And only go out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자 in the event of emergency 비상사태에만 그와 밖에 나가라고 얘기를 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advise 하는 내용은 자 실내에 머문 것이죠 82번에 B번에 Stay indoors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세 문제 또 해결해 봤습니다 일기예보 글감이었습니다 자 그럼 전체 담화 다시 한 번 듣고 마무리해 보세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83, 4, 5 보죠 자 in which department does the speaker most likely work 자 화자가 아마 어느 부서에서 일할까요 톨 공부하시면서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탑픽들이 많이 나오고요 회사의 부서의 각각의 특정 업무들도 약간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아요 자 해당되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만 있으면은 풀실 수가 있었던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84번에 What is the purpose of the message? 자 텔러폰 메시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글감의 목적 자체를 묻고 있는 거죠 85번에 What does the speaker ask the listener to do? 자 청자에게 화자가 요구하는 거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정확하게 나오죠 자 데니스 콜쿠트이라는 사람인데 자 hiring office 고용하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부서로 따지면 인사부죠 그래서 83번에 personnel, D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허니컷 인더스트리스가 회사 명의일 테고요 다시 한 번요 I have interviewed your former employer of yours 당신의 회사의 이전 직원의 한 명을 직원 중에 한 명을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면접을 받는데 I'm calling to inquire about her service with your company 자 I'm calling to inquire about her service in your company 그래서 with your company 당신 회사에서 그녀가 이제 일했던 직원이 일했던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코드 전화를 드렸어요 including the dates of employment including the dates of employment 그리고 고용됐던 날짜도 역시 묻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Her name is Alex Wetstone Her name is Alex Wetstone and he worked for you exactly two years ago 자 그 다음에 He worked for you exactly two years ago 정확히 2년 전에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 번요 Her name is Alex Wetstone 여기서 이제 히스 네임이라고 했어야 됐네요 약간의 스크립트는 우리가 좀 있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Alex는 남자 이름이고 뒤에도 히로 받았으니까요 히스 네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Her name is Alex Wetstone and he worked for you exactly two years ago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직을 해서 면접을 보면 당연히 레퍼런스가 있을 테고 그 이전 회사에다가 이 사실이 맞는지를 문의하는 그런 확인 작업들을 하죠 자 이것 때문에 메시지를 현재 남긴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84번에 To verify an employee record 한 직원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서 verify 정답 D번이 되겠습니다 84번은 Please call back when you have time 하고 Please call back when you have time 아주 많이 나오죠 전화 메세지 남길 때 마지막에 중요한 업무인데 이거를 뭐 그 전화 메세지 남긴 것으로 끝을 내지는 않으니까요 전화를 다시 해달라고 반드시 부탁을 하는 자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거를 부탁한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만들고 역시 답변도 꽤 만듭니다 그래서 85번에 return a call 답신하다 이런 얘기죠 전화를 받고선 85번은 B번이 되겠습니다 Please call back when you have time 시간이 있을 때 전화 주세요 Or send an email with the details to dcolquit at honeycut.ind 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자 send me an email with the details 자 여기서 세무 내용을 자 저에게 좀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뒤에는 이제 이메일 주소를 쭉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하건데 해당된 선택지는 B번에 전화를 다시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지문까지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전체 지문 다시 한번 듣고 마무리해 보세요 questions 83-85 refer to the following telephone message Hi, I'm Dennis Colquitt and I work for the hiring office of Honeycut Industries I have interviewed a former employee of yours and I'm calling to inquire about her service with your company including the dates of employment Her name is Alex Whetstone and he worked for you exactly two years ago Please call back when you have time or send an email with the details to dcolquit at honeycut.ind 2013년 5월 대비 토익 예상 문제 특강 LC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5강 탈퇴ni하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고요 자 자막에 나가 있는 것처럼 토익 목표 달성 코스가 뭐 630, 750, 900 과정이 다 계속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자 혹시 좀 인텐시브하게 토익 공부를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샘플 강의를 보시고 판단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인데 5월에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여러 날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그 토익 예상 문제 특강을 쭉 이제 저와 김종호 선생님이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좀 힘을 받을 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힘도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그럴 때가 이제 여러분들의 수강의 후기를 볼 때에요 댓글을 올려주시면 하나씩 다 읽어보시면서 읽어보면서 굉장히 힘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런데 자 5월에 서로 이렇게 좀 감사를 많이 나누고 받고 하는 그런 달이죠 특별히 1년 중에 아마 그런 날이 가장 많은 달이니까 이번 달 특히 여러분들 댓글 저희에게 응원에 어떤 힘을 주셔도 괜찮고 또 이제 같이 토익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같은 수강생 분들끼도 서로 이렇게 힘을 주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을 하나씩 남겨보는 거 그래서 5월달에 댓글을 가장 많이 한번 남겨보는 달로 그렇게 목표를 세우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많은 응원에 댓글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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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